1. 체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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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죠 먼저 보시면 왼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따로 들어오세요 여기 1층에 있는 화장실에는 육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메니티가 구비되어 있어요 바로 열고 들어가면 수영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씻기기 어렵잖아요 바로 놀고 나와서 씻길 수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이 육아용 어메니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장실 세팅 그리고 애들이 좋아할 법한 슬리퍼들 보시면 굉장히 좋죠? 미용수는 수많은 5만원만 더 내시면 미리 준비가 가능하라고 하는 이런 상모부탁드릴게요 이런 장난감, 피부도 구비되어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눈치기 어렵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언제 어디서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밥 먹다가 수영하고 밥 먹다가 수영하고 밥 먹으면서 편하게 이렇게 바비큐 시설이 수영장 옆에 붙여 있습니다 육아용품도 구비되어 있고요 바비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비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으면 냉란방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너무 이제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내리셔도 돼요 거실로 나와보시면 샤워 타올이나 칫솔 두 개 이거 없는 펜션 많거든요 비누 그리고 여기 충전기 단자도 다 준비되어 있네요 고기청정기, 청소기, 냉란방 조절기 다 있고요 팁이 참 크네요 이런 소품 하나하나가 너무 아기자기해요 비유 아침에 해 딱 뜨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런 비유 보면은 기분 너무 좋잖아요 부모님들 TV 보시면서 뒤에 아가들 뭐 이런 애들이 좋아할 법한 부엌, 장난감, 여아, 남아 모든 애기들이 좋아하는 이거 보시면 탈 수 있는 이 붕붕이도 있어요 바로 옆에는 또 부엌이 이어져 있어요 저희 집 냉장고도 참고로 이건데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수기고요 분유를 부모님들이 뭐 데피고 이런 것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수기고요 세제나 식기들도 다 있고 커피포트, 밥솥, 그리고 살균기까지 포크랑, 젓가락, 도마, 참기름, 후추, 식초 다 있고요 에어, 빨, 가위 그리고 여기 밑에는 세탁기와 토스트기나 커피포트, 전자레인지까지 사장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조식입니다 조식이랑 라면 이거 술 먹고 다음날 아주 좋겠는데요? 제티, 커피, 과자, 시리얼, 식빵 그리고 우리 크림치즈도 주셨는데요 냉장고에 꼭 넣어주세요 자 이거 2층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미끄러지지 말라고 매트도 깔아놨는데요 센스가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너무 좋아하겠는데 애기들이? 오락기 시설도 같이 구비되어 있고요 짜라란 좀 더 위에서 저 먼 산을 감상하실 수 있는 태라스가 있어요 이게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상선이 바람도 불어오는 것이 쉬기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펜슬이 막혀져 있는 이 문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지? 여기도 이 위층에는 기본적으로 바디워시, 샴푸, 바디로션, 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, 수건 기본적으로 어메니티가 다 구비되어 있어서 나가셔서 뭐 사올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죠? 그리고 옆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옷걸이, 그리고 여기 냉난방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자 이 위에도 뷰를 한번 보실게요 산이며 자연이며 너무 좋아 굉장히 조용하고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키드 펜션, 풀빌라 펜션, 수영장 펜션 경주에서 이만한 펜션 찾기가 정말 힘든데 너무 추천드립니다 장을 아주 푸짐하게 봤어요 여기 코코멍고에서 차로 8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장 보시면 됩니다 괜찮네? 아, 나 그렇게 냉션이 아닐 것 같은데? 저는 이거 8분 마트인데? 이거 봐라 안 들고 갈 것 같은데? 수영장 펜션 수영장 펜션 수영장 펜션 수영장 펜션 너무 너무 사진 좀 찍을게요 사진 어떻게 찍을까 봐? 어? 완벽하네 수영장 펜션 이거? 뭐가 어때? 그럴 거야? 수영장 펜션 수영장 펜션 수영장 펜션 머리 왜 이렇게 나와? 수영장 펜션 너무 잘했다. 대게 볶음밥, 파조리, 닭발, 납곱새. 믹주 믹주 청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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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아청. 맛있겠다. 경주를 위해. 경주를 위해. 집이 크니까 너무 좋다. 와 2천 개까지 했어. 뭐야 너 왜 이렇게 해. 되켜버렸군. 나의 강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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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be. 나의 강함 차! 염ショップ, 아앗. 아 으 으 으 으 으 아 귀여워 으 으 으 san 으 으 4 으 으 으 으 으 제가 어디 갔어?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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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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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